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그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난도지를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검찰을 공중분해시키는 것이 자신의 필시행에 과업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이해당사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심이 없애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감은 이슬로 속이고 화려하게 꾸미더라도 사심이 들어간 것은 금세 들통이 나게 마련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의 검찰직재 개편안이 그렇습니다. 사심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금세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야에 10년 20년 갈고 따까운 사람들은 딱 직재 개편안만 보더라도 이 양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짰꾼 안 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검찰직재 개편안입니다. 2020년도 1월 21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1월 28일부터 시행된 검찰직재 개편안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를 4군데에서 2군데로 줄이고 공공수사부는 3군데에서 2굿으로 축소되는 등 검찰인지 부서를 대폭 줄어드는 그런 개편안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대검찰청은 의견서를 통해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담부서의 존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당시의 기세 등등한 그런 법무부의 분위기를 미뤄보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가 8월 18일 국무회의 상정을 목표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직재 개편안은 대검찰청의 차장검사급 요직 4자리를 없애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대검의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등의 차장지위를 폐지하고 행사부 업무 시스템을 재정립하고 공판부 기능을 강화, 학대하는 그런 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개편안이 만들어진 데는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물론 법무부의 담당 과장은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에 설치된 법무검찰개혁위가 지금껏 구상해온 안과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검찰과가 비판 없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을 수용해서 이런 야단 법석이 일고 말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주로 모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앞서 검찰총장의 수사지위권을 폐지하고 특수 및 공안부 검사 대신에 행사 및 공판부 검사를 인사해서 우대해야 된다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직제개편안 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직제개편안의 의미입니다. 직제개편안이 공개되자마자 검찰 내부에서는 격한 불만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불만의 핵심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기 위한 조직개편안으로서 검찰이 수사기능을 크게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직제개편안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추미애 장관에 불순한 사심이 들어 있지 않았다면 반발 수위는 낮았을 것입니다. 일선 검사들 중심으로 격한 반발이 지속되자 급기야 법무부의 실무를 맡고 있는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신속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8월 13일 그는 직제개편안의 실무를 담당한 주무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들에게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는 일선 검사님들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에게 주신 의견을 무겁게 받아르기 했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사과를 했지만 과장선이 아니고 추미애 장관선에서 모든 것이 지금 지시되고 명령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을 번복 하거나 이런 부분은 힘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반발은 이번 직제개편안으로 법무부 관계자들 이나 추미애 장관이 상당히 박수를 칠 것으로 예상됐던 우대가 약속된 행사 및 공판부의 검사들이 반발한다는 것입니다. 8월 12일 날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막에 혹독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조잡한 보고서로 전국의 일선 청 검사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 직제개편안이었다. 개편안은 검사가 만든 것인가? 일선 행사 및 공판 업무 실질을 알고나 만든 것인가? 모르고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뒤섞여 판을 깨놓으면서 개혁이라고 위장하려 들지 말라. 일선 검찰청 업무를 송두리째 바꾸겠다는 엄청난 안을 갑작스레 제시하고 하루 만에 형식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데 시행해버리겠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 생각이냐? 개편안의 어설픈 내용과 형식을 보면 극소수 인원이 급하게 만들어서 별다른 검증 과정 없이 내어 놓은 것 같다. 이런 댓글이 수십 개가 그렇게 달리는 겁니다. 결국은 비판의 핵심은 행사 공판부를 강화한다는 그런 미끼를 던지면서 명분을 내걸면서 특수 및 공황 지지체계를 갑자기 무너뜨리면서 검찰의 수사 역량을 크게 감소시키고 검찰의 범죄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국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주는 그런 계획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까 그냥 특수 및 공안부서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야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만든 검찰직재 개편안입니다. 결국 그런 의도를 왜 만들었냐 윤석열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급조안을 만들고 이것을 하루나 이틀 만에 의견수렴을 거쳐가 후다닥닥 해서 그냥 국무부에 올려가서 통과시켜서 그냥 끝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추미애 장관이라는 사람이 정말 참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험한 이야기를 쓸 수는 없죠.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라 생각을 하지 않냐 검찰의 수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야 그런 데서는 일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키고 검찰의 수사 능력을 떨어뜨려 가지고 완전히 그냥 수족처럼 부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그게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그냥 검사를 노릇을 한 것이 아니고 결국 개편안은 특수부를 줄여서 검찰의 힘을 빼고 동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도 빼고 검찰의 수사 역량을 떨어뜨려서 현재 살아있는 권력 지금 집권하고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완전히 원천 봉시해야겠다 이건 거죠. 제3자의 눈에도 꼼수가 훤히 보이는데 당사자인 검사를 오래 한 사람들한테는 그 저의가 얼마나 명백하게 보이겠냐에 나라 일을 저렇게 처리하는 사람들은 정말 양식이 있는지 양심이 있는지 생각이 있는지 너무 감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든 참 앞으로 말로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최소한 공직을 맡으면 국민에게 자신에게 위임한 권력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충실하게 국민들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야겠다는 그건 액체가 없이 그냥 윤석열이 모가지만 취하겠다 검찰을 죽여놔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겠다 이런 것밖에 없으니 그럼 어떻게 그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냐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저처럼 검찰 업무를 하지 않더라 전체를 쭉 보니까 이 양반들이 뭘 하려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뒤엎어놨고 난 게 보이는데 검찰 관계자들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도대체 저 양반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생각하고 나라 일을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권력이란 것이 유한하고 검찰 조직이란 것이 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걸 뒤흔들어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게 할 수 있는 일이냐 이야기죠. 그런 오명을 닿으면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겠냐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좀 공평무사 성공후사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직에 앉으면 공을 앞세우고 그다음에 사적인 걸 뒤로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검찰 직체 개편안은 추미애 장군의 사심이 너무나 거칠게 드러나 버린 그런 직체 개편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 번 더 고심을 해서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고 검찰 조직이라는 그런 조직 자체가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생각해서 적절한 선에서 좀 더 수정작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대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공대일리 검색해서 오시면 신문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영어권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GONG 공TV 영어채넬도 여러분들이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